디...팩...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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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콰... 먹을만한다. 디...팩...트... 히...팩...트... 시... 508개 슥상 FTR 슥상 슉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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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슉 빙하 어디가냐 슉 슉 슉 슉 아이런 빙하 왜이렇게 늦게 나와 ftsl 도 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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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터그래프 명중 반복 부팅 과정 음... 병 반복 안녕하세요 엘리트 갈까 말까 고기 압 T R 한 장을 제거합니다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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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잠깐만 포션을 여기서 써야 되나 이거 보스 잡을 때 포션 필요할 것 같은데 렛 렛 킹 어저 가방 정수 쏘지 암흑의 정수 있으면 육강령은 확실히 잡지 이미 죽은 육강령이지 와 씨 피 차는 거 봐 디펙트 하나 새로 뽑았는데 두 개 다 먹을지 하나만 먹을지 그게 고민이네 두 개 다 먹으면 확실히 잡는데 하나만 먹으면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정수 하나만 먹어 보자 이래도 충분히 깰 것 같은데 반복풀 있어가지고 충분하네 넘친다 딜 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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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이메하네 커피... 말엽다 서열...밖에 없지 않을까 소주... 소주... 고기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제 하집성농 소주 먹으면 꼭 엔트로피 나오긴 하더라 오예 오예 즐겁다 이럴거면 제거하는게 낫을까 음... 흠 흠 나쁘지 않아 흠 흠 흠 고기로 쓸 수 있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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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.쌤..쌤..쌤.. 흠 하나 더 나왔네 실과 바늘 나이스 무려 냉기구체 두개의 효과 흠 흠 흠 흠 네돈 네돈 컴드 융합 에이둠 컴드 컴드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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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합 어둠 융합 융합 한동안 쓸 일 없을텐데 디펙트가 강한 이유를 설명하기 디펙트가 강한 이유를 설명하기 많은 파워 카드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아 아 자극상자 홀로그램 재활용 안 써도 되는거 썼네 예 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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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아... 아이... 화염뽀션 아깝다. 저거 쓸 일 없었겠지. 앗, 내 파지지. 그치. 쌍절곤. 더보. 터보 쓸 일 있을까? 아, 플러스니까 지금 한 번. 다인공 물들 모션이네. 하아... 내 쌍절곤. 에너지게잉 1 떠있는거. 딱치네. 어? 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네. 생의 마지막... 포션일 수도 있었는데. 하아... kör administrat이 없어. 예. 예아 네 마지막 포션 서지 편향 전기 역할 아깝다 뭐야 왜 실패야 고마워요 산타 어 작은집 보수 유물 이렇게 주는거는 좀 너부한거 아닌가 좀 많이 너부한데 아싸 흑우부적 뭐냐고 오오오오 이게 뭔데 스미 아 너무 끔찍하다 수집가셋 이상한거만 수집해두고 코스인척하오만 잡고 있었네 흐읗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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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're 수집가색 근데 수집가니까 저거 생각났네 콜렉트 콜 수신자보단 아이고 오우 써편 오한 아 이거 어떻게 뭐가 좀 나와야 뭐가 좀 나오긴 했다 고마워요 잉크병 이거 먹으면 다음 상자 걸러야 된다 작은 상자 보면 되긴 하겠다 잉크병 먹자 웃긴 메뉴 잠시 저희 해냈 요러걱 감상 하수인 하수인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흠 아 뭔데 야옹 뭐야 고기각이다 으흠 어흥 하 İğ News 왕 아 겁나 아프 고기가 아까 고미각이다 자 신참 잘 받아라 고기각이다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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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정의 조각 너무 좋아 도팅과정 부팅과 정 안 쓸래 오한 있잖아 하! 양초 컷 개꿀 아 근데 양초 저거 없을 수 있네 음 발견이다 방울에 저주 없앨 수 있네 아까 발견 홍보 영상 봤는데 어 표창이다 표창이다 죽어라 에타 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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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돼 편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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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제사격에 표창을 수냅니다 제이 디펙트 해시계 똥분열 똥분열 보기만 해도 싫다 흠 흠 흠 아 서지 편향 거의 치트키네 흠 흠 흠 너무 좋고 흠 흠 흠 달달 달달합니다 흠 흠 흠 이제 드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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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째 쌍설곤 한 번도 도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분 탓인가? 핸드 마지막 카드 쓸 때만 쌍설곤 발동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도움이 안 된 쌍설곤 이었다 냉정함도 없고 컴드는 아까 걸렀고 근데 그때는 컴드 넓 그때는 컴드 넣을 차례가 아니었지 이제는 필요한데 아 에로운여 달팽이가 싫다 도누데카는 24딜릴로 시작하는데 얘는 왜 32딜릴로 시작하죠? 그냥 달팽이가 싸기 아닙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섭션 쓸 수가 없네. 답답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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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은 놈. 음... 당빈신털털이? 당신 빈털털이?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... 뻐근하게 풀어지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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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 이상... 다 쳐나오는 것 같아. 으잇! 으잇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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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빅똑 게임이야. 아... 아... 암... 아... 쏘어어야... 되겠지? 아닌데... 고독 맞아야 되는데... 고독 맞아야... 감정에서 같이 보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 디펙트를 뽑았습니다. 일본 표창 사이보그 닌자 흑 머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